먹구름이 끼어 있는 맥세븐.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좀 조잡하지만 이렇게 했어요.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먹구름이 끼인 것 같아요. 제가 보면. 여러분들을 뭐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하잖아요. 맥세븐에 우원하고 있는데 저는 잘되길 원하죠.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잘되길 원할 만하다. 잘되는 것을 원할 만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시작이 너무 좋았다는 거.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정치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이제 이런 걸 계속 바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12월 3일 또 얘기한 거고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? 엔비디아 하나에 또 뭔가 충분히 될까 봐 얘기한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도대체 언제쯤 맥세븐의 활약이 돋보일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요. 간단합니다. 내용은 간단합니다. 이건 내가 기원하는 마음이니까 넘어가고요. 자 지금 보고 있는 그 지수하고 같이 차이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왜 지수도 좋지만 맥세븐의 상승을 원하고 있냐. 현재 지수가 2년 동안 57% 올라온 거에 딱 절반이 맥세븐의 한 역할 기워도였어요. 절반이 50%가. 이 지수의 절반이 맥세븐의 한 지수입니다. 역할입니다. 기워도입니다. 기워도. 많이 했죠.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맥세븐 얘기하니까 맥세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하겠지만 맥세븐이 많이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 도움 줬으니까 당연히 원하는 거고. 한국에도 만약에 맥세븐이 더 올라온 더 많이 물론 다른 것도 올라가겠지만 그런 게 있었고. 사실 시장의 절반을 담당하는 게 꽤 높은 기워도입니다. 이건 아마 맥세븐이 이건 아마 전무부만 기록일 것 같아요. 어쨌거나 볼 수 있을 것 같고. 그럼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냐. 시점이 너무 좋아졌죠. 맥세븐 시점이 이렇습니다. 차이가 너무 크죠. 너무 커갖고. 지금 보고 있는 S&P500 EPS의 거의 8배? 여기서 나온 거에요. 엄청나죠. 시점은 아예 비교가 안 돼. 비교 불가. 비교 불가입니다. 비교 불가죠. 그리고 비교 불가가 지금도 비교 불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. 지금도 비교 불가인데 다만 지금은 알았어 됐어 됐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? 됐어. 알았어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. 근데 지금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게 더 모멘턴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추가적인 모멘턴이 없는 거. 시점이 나쁜 게 아니니까. 그렇지 않습니까? 보시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. 이런 내용.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갔던 시대에 동말이라는 말이 나와요. 왜냐하면 EPS가 만약에 지금 주가가 재미없다면 혹시 내년도에 이런 거를 본 게 아닌가. 이런 거. 줄고 있다는 거. 내년도에 대한 이익 증가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갔던 이런 흐름에 종말이 온다 하는데 뭐 제가 보니 좀 너무 좀 심한 얘기고 심한 얘기고 좀 시장이 확산된다고 보면 되겠죠.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골드만 삭스 역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차이가 올해는요. 현재 이 차이가 맥세븐데 M세븐데 나머지 493개 종목 나머지 이것도 보시면 올해는 그 차이가 29%였다. 굉장히 크죠. 굉장히 큰데 이게 내년에 준다. 얼마로? 12.8% 준다. 12.8% 준다는 거죠. 많이 주는 거죠. 이거 보면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. 팩트. 왜냐하면 석지간 얘기 줄은 거니까. 주면 다른 것도 올라오겠죠. 올라오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. 다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맥세븐이 훨씬 더 우월하다. 실적도 우월하고 퍼포먼스 좋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. 제가 준비한 거 보게 되면 지금이 아니고 결론이 뭐냐면 지금이 아니고 내년 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많은 분들이. 지금 해치펀드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주식 팔았다고 그러면 당장이 아니고 당장이 아니고 내년까지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쪽에 약세를 예상하는 게 아닌가. 라고 하는 거죠. 지금 보면 조금 더 뭔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실적이 거의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쭉 있으니까 뭔가 좀 다양한 이벤트를 올리면 좋은데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예요. 12월 3일 날 이거. 엔비디아.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. 머테리플에서. 나왔죠. 12월 3일 왜 중요하냐는 거죠. 왜 12월 3일 전에 사야 되냐. 엔비디아 이런 거거든요. 왜 사야 됩니까? 다른 거 필요 없지만 결국 UBS 글로벌 기술들 및 AI 컨퍼런스 가서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. 없을 수도 있어요. 보여줄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뭔가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하고 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라클에 있는 창업자 앨리 앨리 앨리슨 그 다음에 일러 머스크 과거에 했던 말이죠. 9월에 했던 말이죠. 9월. 엔비디아 칩을 달라고 했던 배그가 9월을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달라고 했던 그런 걸로 떠올리면서 뭔가 이제 가장 전성기 시대의 흐름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. 이미. 그래서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쨌거나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장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엔비디아 하나만큼은 좀 뭔가 실적 좋은 것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 요건이 아닌가 라고 보는 거니까 같이 보시죠. 12월 3일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. 오늘. 다음 주 오늘입니다.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뭐 봤듯이 여기있지만 12월 3일에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사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그 붙임이 좀 길어지면 또 속속이 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 납작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트램프 트레이드다 트램프 트럼프의 수혜 본 업종 종모를 많이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현재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모를 같이 보겠습니다. 넘어갑니다. 가장 어려워진 탄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문제된 거죠. 속이 새카맣게 탄 ETF는 탄 ETF 제가 문제된 거 아닙니까? 야 도대체 이게 이 탄 ETF는 언제까지 솔라 ETF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빠집니까? 이게 빠지는 폭이 4년째 차트가 이제 짧지만 4년째 빠졌어. 4년째 4년 동안에 72%가 빠졌어. 72%가. 와 어마어마하죠.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. 와 진짜 1등기이 뭐냐면 1등이 퍼스올라였다. 퍼스올라. FSRN인가? 그렇죠? 이게 1등인데 와 진짜 많이 빠졌죠? 하여간 지금도 빠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19.78%가 빠졌습니다. 장이 지금 SM 31% 올라왔는데 플러스 31% 대 마이너스 19.7%요? 이게 웬일입니까? 아 엄청 빠져있다. 지금도 빠지고 있다. 지금도. 그렇죠? 아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데 하여간 근데 여기다 여기다 대고 만약에 아 이거 방향성이 맞아야 그러면 1대 맞는 거 아닙니까? 야 방향성이 막 4년째 3년째 지금 지하특구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저는 방향성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태양강 쪽이 되는 거 맞는데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니까 일단 잊으시고 간신 갖지 마시고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 대고 또 뭐 가는 방향이 맞다 그러면 뭐 끝나겠죠?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유럽 주식도 많이 빠졌어요. 유럽도 유럽도 관세 때문에 지금 뭐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 그림이 큰하지 않은 게 계속 빠지고 있죠? 계속 빠지고 있어 지금 지금 미국에 치이고 있다 유럽도 힘들어지고 있고 참 뭐 유럽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더만요. 보니까 뭐 독일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. 미국 반대 쪽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익도 감소합니다. 지금 유럽 쪽은 보시고 심벌이 2A인데 2A 역시도 좀 피하시면 되겠죠?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당연히 헬스케어 같이 빠지고 있죠. 이게 여러분들 몇 개 안 되는지 막 이런 게 있어요.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빠지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상처가 크다고 보시면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근데 한 달만 좀 참으시면라고 얘기했죠. 왜냐하면 이제 1기 때 보시면 한 달 동안 붙임이 심했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빠지는 게 한 달 동안 더 연장되면 아마 그 한 달 되는 시기가 12월 5일 이후니까 12월 5일 정도 이후에 반대하지 않을까 헬스케어도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피해가 심했던 업종이 헬스케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라고 보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.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? 문제되지 않겠습니다. 바로 공개해드리면 중국 됐다. 중국 아이쉐어즈 차이날 아지캠 ETF 중국 예 빠졌죠. 이게 부양측 때 올라온 건데 부양측 때 올라왔던 거를 또 다 반 정도 내려왔어요. 깎아 먹었죠. 깎아 먹었는데 하여간 중국 되게 미워하더라고요. 트럼프가 하여간 중국은 물건 이런 거 워낙 중국사 제품이 들어오면 미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전체 관세가 35%이므로 감안하면 만만치 않다. 중국도 매우 긴장할 수 있을 것 같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